내년부터 2022년까지 원주에 공립단설유치원이 신설되는 등 공립유치원 22개 학급이 증설됩니다. 우선 내년에 5개 유치원에 9개 학급이 신증설돼 원하 200명의 추가 취원이 가능해지고 2021년에 개교하는 기업 초2에 새 학급 62명 규모의 병설유치원이 개원합니다. 2022년에는 기업도시의 공립단설유치원이 5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인근 신평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 4학급이 신설되는 등 3년간 모두 450명 규모의 공립유치원이 확대됩니다.